엄청 추워 장난 아니야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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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런닝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프닝 전에 네 분을 따로 부른 이유는 런닝맨 첫 출연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전 미션 때문인데요 김성호씨 안재홍씨 강소라씨 전녀빈씨는 각 팀의 팀장으로 각 팀의 팀장으로 런닝맨 멤버 8명 중 영혼의 짝꿍 2명씩을 선택 해당 멤버를 차에 태워 오프닝 장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차에 태워서? 자 그럼 각자의 두 명의 팀원을 선택해 주세요 자 뽑는 거예요? 두 장씩 뽑으면 되는 거죠? 으악 이 뭐라고 긴장되네? 든든한 분이 걸렸습니다 아아 아아 하하하 그러면 레이스 시작할게요 지효 선배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어? 지효 선배님이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지효 선배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셔요 지효 선배님이라도 버튼거에요? 지효 선배님은 여기 와있어 아니 그니까 어디 계신지 알아야죠 지효 차가 하얀색이야 아 진짜요? 하얀색 차인데? 아 두차장이에요 두차장이에요 아 진짜요? 알겠습니다